소경과 부엉이의 약속, 밤낮에 빛을 나는 탐이요. 아주 먼 옛날에 두 눈을 실명하여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은 눈 한번 떠보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문을 들은 부엉이가 아저씨, 나는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가만히 잠만 자기의 낮에는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 낮에는 내 눈을 빌려드릴 테니 밤이면 눈을 돌려주세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맙다. 밤에는 꼭 돌려줄 테니 낮에만 빌려다오. 나도 밤이면 잠만 자면 되니까 필요 없지.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밤에는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소경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너무나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눈은 낮으면 이 남자가 밤이면 부엉이가 교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자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교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 밤이 되어도 주지 말고 도망가자. 남자는 부엉이 눈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밤에도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점점 눈이 흐려지더니 다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소경이 된 남자는 더듬더듬 부엉이를 찾아갔습니다. 부엉이가 아저씨 왜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쳤나요? 눈이 없어서 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부엉이는 이 말을 하고 기운에 지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땅을 치며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엉이는 먹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소경에겐 이제는 소문이 나서 자기에게 눈을 빌려줄 부엉이는 없었습니다. 좋은 동반자 부엉이를 잃어버린 크나큰 아픔에 그도 울다 지쳐 죽고 말았습니다.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좋은 이들을 만나고 교류할 때 눈앞의 이익보다는 서로 감싸주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굳게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